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남집니다. 오늘의 메뉴가 티코 2박스 준비했어요. 누델라도 준비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매일 먹고 싶네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끝. 생크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사위에 아삭한 고추를 만들었어요 이 맛은 전원에서 맛잘해요 고추를 넣어서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단무지 고추를 넣어서 health 꽂꽂 추억 고추 고추를 넣어서 고추를 넣어서 아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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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양념장 어묵 저는 모든 것을 먼저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저는 아님의 아이스크림을 고기하는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 숟가락으로 가져올게요 숟가락으로 가져올게요 장 가져왔어요 숟가락으로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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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ial 한글자막 by 김태운육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지만 뱅뱅뱅 여러분도 맛있어 감사합니다 뱅뱅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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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해요 바삭바삭 매콤해 쫄깃쫄깃 쫄깃쫄깃 찌개 식용유 종류원 오징어 고춧가루 감소 너무 맛있어 아마도 뱅뱅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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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뱅 Dead R Been Like 뱅 좋아요. 잊지 말아요.